고 류이치 사카모토의 라이브 공연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. 류이치 사카모토를 기리며 토트 에코트 감독과 팀드럼 맨체스터 국제 페스티벌이 함께 혼합현실 콘서트 카가미를 진행하는 것인데요. 공연장에서 관객들은 가상의 시각장치를 통해 그가 연주하는 10개의 트랙을 만나볼 수 있을 예정. 이번 프로젝트는 뉴욕 더쉐드에서 초연을 올린 뒤 영국 맨체스터 국제 페스티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테네시주 비기어스 페스티벌에서 계속됩니다.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어지는 뉴욕 더쉐드 공연의 티켓팅은 현재 진행 중으로 보다 자세한 예매 방법은 더쉐드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.